다우 기술인가요? 다우 기술이요? 다우 기술 매수가 20400원 홀딩 하셔야죠. 이거는 뭐 느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. 느리지만 홀딩 하시고 좀 가시는 게 맞고요. 이런 기업은 실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.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간적인 터미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관심도가 한번 예전에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원래 이 기업의 움직임성인 거예요. 시장에 어떤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량한 기업이구나. 그래서 묵직한 기업이니 묵직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. 비중이 13%라면 저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. 이렇게 해서 이 중심대 아래쪽으로 내려온 때 다시 이렇게 방향성만 트는 그러니까 오일선을 이렇게 중심을 깨고 떨어졌다가 오일선을 회복할 때마다 한 1%씩 모아주신다고 그러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. 단가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전략만 세우시고 꾸준하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기업은 어디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 대형 전략을 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파동이 만들어진 중심에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중심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오일선을 회복할 때 1%씩. 또 다 기다렸다가 또 그런 흐름이 나오면 1%씩. 그렇게 매수를 가져가시면 대형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 부분인데 방금 얘기 드린 전략을 한번 잘 생각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